체육병을 녹인 다음에 가느다란 실로 뽑아내는 돌기를 통해서 실이 형성이 되고 이런 솜을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잠버에 있는 패딩용이라든지 침구류, 소파, 부직포 이런 쪽으로 다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한 제품은 오리틀이나 거이틀을 대체할 수 있는 비건 패딩의 소재로서 동물성 소재보다 위생적으로도 더 우수하고 세탁 취급성도 훨씬 편리한 그런 소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ESG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생존 전략이 된 만큼 앞으로 저희들이 친환경에 더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기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